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윤 디지털 디비의 시리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께서 영상 편집을 할 때 PC 프로그램 활용들 많이 하시죠? 다양한 영상 편집 프로그램 중에서도 오늘은 최근에 출시가 된 공믹스 맥스 버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 편집을 PC 프로그램으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기존의 공믹스 프로라는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시다가 공믹스 맥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또는 공믹스 맥스가 공믹스 프로와는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기능에 대해서 다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으로 오늘은 공믹스 맥스 버전의 다양한 레이어 기능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출발할게요. 공믹스 맥스 버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일 먼저 보이시는 창이 바로 이 창이실 거예요. 저희는 더하기 표시 새 프로젝트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새 프로젝트를 이름도 정하기도 하고 어디에 저장을 할 것인지 또는 해상도와 화면의 비율은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지 제일 먼저 프로젝트에 대한 설정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 프로젝트 이름을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하는 공간 여기에서 폴더 지정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유튜브를 촬영을 할 때는 16대 9에서 와이드 버전으로 가는데 짧은 동영상으로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신다라고 할 때는 여기에서 화면 비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시면 해상도가 있는데요. 공믹스 맥스 버전은 아직까지는 FHD 화면으로 해상도를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프레임 같은 경우는 25에서 30. 자 저는 30프레임을 설정을 하고 확인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공믹스 맥스를 처음 보시면 화면이 공믹스 프로 버전하고 다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믹스 프로를 사용하셨다 공믹스 맥스로 전환을 하시는 분들께는 비슷한 화면의 구도를 가질 수 있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는데 바로 보기 창을 눌러주셔서 프로젝트 미리 보기 패널 교대를 눌러주시면요. 네 이렇게 공믹스 프로 버전과 같은 화면의 구도로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익숙하게 영상 편집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럼 저희가 볼 것은 파일 부분을 보시면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 프로젝트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화면 설정이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는데요. 다른 부분은 이미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저희가 기입을 하고 환경 설정을 했던 부분인데 이 아랫부분에서 보시면 자동 백업 설정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 저장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체크를 해주시고 시간도 여기에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여기에서 환경 설정을 지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편집 부분으로 들어가면 재생 시간 부분이 있어요. 재생 시간은 텍스트나 모션이나 이미지나 백그라운드 오브젝트 트랜지션 이런 부분을 몇 초간으로 설정을 할 것인지를 두시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4초의 간격으로 재생 시간을 설정을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나는 어떤 텍스트를 여기에서 선택을 할 것인지 그 텍스트들도 살펴보시면 되는데 이 텍스트들은 거의 무료 버전이 삽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단, 곰 믹스 맥스에서 제공이 되는 투게더 폰트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10가지의 투게더 폰트를 사용을 할 때는 꼭 영상 안에 출처를 남겨주셔야지 폰트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요. 이 10가지의 투게더 폰트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무료 버전의 폰트들을 삽입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하시면 저작권 걱정 없이 폰트를 넣으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 다음은 단축기 부분인데요. 이 단축기 부분은 내가 영상 편집을 할 때 키보드의 단축기를 활용함으로써 영상 편집을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단축기 활용하는 방법을 보시고 익숙하게 편집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단축기의 다양한 것들이 어렵다고 하신다면 영상 편집 안에서 레이어들의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편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환경 설정이 다 진행이 되었다면 닫기를 눌러주시고요. 저희가 그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바로 오른쪽에 있는 클립과 이펙트 오버렛트 트랜지션이라는 아주 커다란 주제에 관련되어 있는 레이어들인데요. 클립은 말 그대로 내가 영상을 가져오고 영상을 삭제하고 또는 오디오나 텍스트 등을 삽입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즐겨찾기 부분은 내가 평소에 사용하는 클립들을 여기에서 하트 모양을 눌러주시면 여기에 즐겨찾기로 언제든지 자주 활용하는 것들을 모아놓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그라운드 부분은 뒤에 있는 배경의 색상을 선택을 해서 활용할 때 사용하시면 좋은데요. 아무래도 PIP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인물 뒤에 있는 다른 배경을 조금 더 깔끔하게 선택을 하실 때 이 백그라운드 부분을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브젝트 공간은 포인트 되는 도형들을 삽입을 함으로써 조금 더 변화를 주고 싶을 때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경 효과음 부분에서는 무료로 음원 저작권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공립스 맥스 버전에 삽입이 되어 있는 오디오를 다 무료로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단 상업적 사용 제한 음원은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 음원만 상업적 사용 제한 음원이 해당이 되고 나머지 음원이나 효과음 부분에서는 무료로 저작권에 상관없이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펙트 부분인데요. 이 이펙트 부분을 표현을 한다면 색상 보정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립스 프로에 나오는 색상 필터 부분을 다양하게 더 많은 종류로써 공립스 맥스 버전에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버레이 같은 경우는 배경을 조금 더 모션감 있게 활용을 할 때 사용하시면 좋고요. 트랜지션은 화면 전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영상과 영상에 변화를 주고자 할 때 이 트랜지션을 활용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공립스 맥스 버전에서는 더 많은 트랜지션을 활용함으로써 영상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포인트 되는 트랜지션이 많이 삽입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립스 맥스 버전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인 멀티 트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멀티 트랙은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트랙을 추가할 수도 있고 트랙을 삭제할 수도 있는 기능이에요. 왼쪽에 보시면 오디오 트랙 그리고 비디오 트랙이 두 가지가 보여지는데 트랙을 더 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위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셔서 비디오나 오디오 트랙을 선택을 하셔서 추가하실 수도 있고 빈 트랙은 삭제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여기에서도 삭제를 해주실 수 있는 기능이세요. 자 그럼 저희가 영상을 하나를 가지고 와서 위에 있는 영상 편집의 가장 기초적인 레이어 기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